배가 고파야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요 배고파 밥 먹으러 가야 밥 먹지 이거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요을랑 가락의Cause 여기로 나가시는 분 안경? 어? 그저 라이브 클럽 저쪽에서 유명하던데 아주 훌륭한.. 아! 이건 또 훌륭한 팀인데 정진영 밴드랑 태평 컴플렉스랑 그리고 오프닝에서 난이프리즈하는 팀 모두 지압이 됐어요 오늘 고민에 대한 각오 한마디 좀 해줬어요 오늘 짐이 어제 사도 못할 듯이 시기하겠습니다 할로윈데이를 특별히 준비한 건 없나요? 고생님 분장을 했어요 하하하 머리도 못생기겠어요 잘생겼네 하하하하 오늘 공연 행동에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나요? 특별히 준비 저희 존재 자체가 특별하지 않나요? 하하하 어디서 없었나요? 맨날 이렇게 얼굴을 따가고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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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장은 대기실에서 항상 뭘 하나요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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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보셨더니 저희는 이렇게 우울한 노래를 하고요 남은 곡들도 다 그래요 아 예 믿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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